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추미애 검색을 해보니까 김근식 교수의 언급대로 뉴스 카데고리가 바로 뜨지 않았습니다. 김근식 기사 보도 이후에 오늘 검색해 보니까 바로 뉴스 카데고리가 떴습니다. 포털 검열 및 조작의 거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9월 20일 날 공병호 tv가 내보낸 포털 통제 그것은 일부분일 뿐이다 라는 방송을 보고 hoon 훈님이 남긴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네이버의 검색어 조작형입니다. 결국 추미애 법무장관 관련 검색어만 뉴스 노출이 가급적 되지 않도록 네이버가 검색 카데고리를 다르게 설정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실수로 추미애를 영어 cnldo로 쳐도 자동 전환된 결과를 보여줘야 하지만 한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지난 9월 19일 날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야 비로소 네이버는 다음 날 자사 블로그를 통해서 해명성 글을 내보냈습니다. 해명성 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작이 아니라 집계상 오류로 긴급히 바로 잡았습니다. 자동 전환은 포르주칼 축구선수 호날두어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 전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유독 추미애 장관 관련 검색어만 쿡 집어서 오류가 난 채 상당기간 방치해두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이 없었습니다. 또한 왜 추미애라는 검색어만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무관하게 임의로 자동 변환을 막은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득할 만한 그런 설명이 조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주장이나 해명 등은 모두 네이버와 같은 포탈이 필요에 따라서는 검색어 조작이나 노출 조작 등에 관여하고 있고 관여해왔음을 지적한 시중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에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긴 문자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드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 주셔요라는 그런 문자가 노출되면서 포탈의 뉴스 노출 조작을 집권 세력들이 구체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런 정황정거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윤영찬 의원의 언행은 구체적으로 특정 기사에서까지 개입하고 있고 개입해 왔고 또 지금도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영찬 국회의원의 그런 문자 메시지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그 짧고 단호한 문장 카카오를 들어오게 하라 강력히 항의하기 바란다. 이 문장 속에 바로 집권 여당이 포탈을 통해서 뉴스 조작을 어떻게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깊숙이 개입해 왔는가 또 지금 개입하고 있는 것을 바로 세상에 드러낸 그런 문자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사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네이버나 다음 그리고 구글 유튜브 등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모든 뉴스 생산자들 그러니까 미디어 기업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일은 언론 통제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을 집권 여당이 포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충분하게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9월 20일 날 공병호 tv에 쓴 데에 보낸 포털 통제 그것은 일부분일 뿐이라는 그런 제목의 방송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의견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 시청자들의 의견의 전반적인 그런 추세는 현 정부가 포털 통제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주장과 함께 개인적 체험을 본인이 개개인의 체험을 이렇게 털어놓은 점이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분만 뽑아서 보면 보통 사람들이 포털 통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어떤 경험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리 리 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감하게 보면 다 보입니다. 네이버와 다음은 이미 기사는 물론이고 댓글 조작도 눈에 띄게 심합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도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고 뉴스 생산자들이 다 특정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언론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빌리 리 님의 주장입니다. 다음은 h.j.kim 님입니다. 어제 안동 데일리 tv의 lg그램 노트북 투표용지 개표기 부정폭료 뉴스와 이를 인용 보도한 일체의 동영상이 하나도 검색되고 있지 않습니다. 검색어도 조작을 해서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리버티 프리던 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디지털 사유로 부정선거도 서슴치 않는 사람들인데 포털 안에 작동하는 프로그램점이야 식은 중 먹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그런 키워드가 검색 순위에 오르지 않는 것도 바로 프로그램 논리입니다. 댓글 조작도 가능하고 플랫폼 검색 조작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특정 콘텐츠가 노출이 되지 않도록 방음악을 치거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작은 모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조작이 가능한 거죠. 그럼 또 어떤 것은 조작해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면 또 어떤 것은 많이 띄어가지고 더 잘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아주 광범위하게 이렇게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새삼 사람들한테 일깨워준 거지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 대한 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도시탈출 님입니다. 시스템적으로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시스템을 조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정 검색어, 특정 기사, 특정 인물 모든 걸 다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호랑이 능꿀제 님입니다. 4.15 부정선거는 아예 검색어 순위에 오르지 않는 것이 그들만의 민낯이 아니겠습니까? 네이버나 다음 모두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것을 거론하는 것은 네이버나 다음의 특정 업체를 무슨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민주주의의 기초나 기반에는 자유로운 언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그런 것 위에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언론이 조작된다는 것, 또 언론을 조작할 수 있는 것, 특히 포탈이라는 뉴스의 생산자들의 플랫폼 기업들을 장악해가지고 언론을 통제하고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대단히 위험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정파를 떠나가지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정말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 소위 플랫폼 기업들이 뉴스 조작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 기업도 기업으로서 보호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쪽에서 포탈을 이용하고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쪽에서 포탈을 이용하고 이런 일들이 악순환처럼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페이스북을 사용하시면 온라인 광장에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페이스북에 검색을 더강하문, 더강하문광장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고민과 또 비판과 또 건설적 제안을 모두 다 외부 세계에 발산할 수 있는 더강하문, 더강하문광장에는 온라인 광장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펼치기 위한 온라인 신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힘을 대해 줄 수 있는 것은 회원에 가입하셔서 기사에 대한 코멘트를 남겨주시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9월 22일 날 방송되었던 최저임금 때문에 문 닫다, 스스로 검열하다는 그런 방송을 보고 태백산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업가가 아닙니다. 임대료를 자유계약의 대상입니다. 임차인이 어려우면 임대인은 주변 신세보다 낮추어져는 유연함이 있습니다. 임금과 고용 등은 법으로 규제하는 항목이 되면 유연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할 때 자기 발전이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자기 시인을 할 때는 이미 폭망 상태입니다. 장하상의 최저임금 정책, 그런 자영업자가 하루에 수십 개씩 문을 닫는데도 4개월 남은 연말이 되면 경기가 살아난다고 이 범부도 아는 것을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를 외국 대사로 내보냈기 때문에 누구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쳐다보지 국민을 쳐다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모든 범부를 포함해서 모든 자연계의 이치라는 것은 수급의 원리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해결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부족함은 채울 것이고 많으면 또 공급하는 양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세기 100년을 보더라도 모든 지도자들, 나라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범한 치명적 실수와 치명적 자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깊숙이 개입해서 자신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뛰어넘는 그런 전지전능한 자가 되겠다는 그런 치명적 자만감을 가질 때 많은 사람들을 가난으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제도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런 수급의 원리를 위반한 그 대가를 톡톡히 지불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적인 교만함과 자만심이 모든 몰락에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태백산님은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가 있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 외에도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 그리고 온라인신문인 공데일리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지식과 정보와 시야와 안목과 통찰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